발물집은 일부 신발의 뻣뻣한 소재 때문에 발의 피부가 아픈 작은 병변이다. 다행히 또 발물집을 완화하는 자연요법들이 있다. 물집은 상처이다. 물집이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은 통증 및 불평감을 유발하며 가끔은 박테리아 증식 때문에 감염이 되는 예도 있다. 일반적으로 물집은 발뒤꿈치에 때문에 생기는데 주로 이 부분에서 피부가 신발에 쓸리기 때문이다. 발물집을 완화하는 5가지 자연요법 다행히도자. 연요법을 이용하는 것이 물집 완화에 도움이 된다. 이런 자연요법들은 피부를 복구하고 감염을 막는 보호막을 형성한다. 발에 물집이 잘 생기는가? 발물집 완화를 위해 한 5가지 해결책들에 대해 알아보자. 발물집을 완화하는 자연요법 1. 알로에, 베라 및 코코넛 오일 알로에, 베라와 코코넛 오일로 만든 천연 크림은 물집을 완화하는 필수 영양소를 공급한다. 이 두 가지 재료 모두 감염을 예방하면서 피부 조직을 치, 유아는 항균 작용을 한다. 재료 알로에, 베라, 겔, 이큰술, 코코넛 오일, 이큰술 만드는 방, 법 재료를 용기에 넣어 잘 섞인 겔이 되도록 젖는다. 사용방법 크림을 물집에 바르고 행구제하는 상태로 둔다. 물집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하루에 2, 3번 반복한다. 발물집을 완화하는 자연요법 2. 하마멜리스 차 하마멜리스, 해모밀리스를 우린 차는 소염 및 소독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, 이 성분들은 발물집 완화에 도움이 된다. 이 차를 바르면 치유를 촉진할 수 있으며, 박테리아 및 감염균을 줄, 여줄 수도 있다. 재료 하마멜리스 2큰술 물 1컵 만드는 방법 먼저 물을 끓인 다음, 하마멜리스를 넣는다. 실온까지 식도록 두었다가 10분 후에 거른다. 사용방법 하마멜리스 차를 환부에 펴바른 다음 헹구지 않고 흡수시킨다. 원한다면 면 솜이나 휴지에 적셔서 발라도 된다. 물집이 다 나을 때까지 하루에 3번 바른다. 3. 천일염 민 라벤더 오일 천일염의 소독 작용이 라벤더 오일의 재생 효과와 결합하면 건강한 발을 위한 이완요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. 이 재료들은 발뒤꿈치 피부의 물집 및 작은 병변을 완화하며,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세포도 제거할 것이다. 재료 천일염 2큰술 라벤더 오일 2큰술 물 5컵 만드는 방법 먼저 물을 불에 올린 다음,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소금과 라벤더 오일을 넣는다. 이 물을 통해 넣은 다음,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온도인지를 테스트해본다. 사용방법 발을 20분간 담그고, 이때 물집이 있는 환부가 모두 잠길 수 있도록 한다.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매일 2, 3번 반복한다. 4. 카모마일 차 카모마일은 소독, 소염, 항산화 성분을 함유한 꽃이다. 이 성분들이 결합하여 신발 때문에 생긴 발 물집 완화에 이상적인 재료가 된다. 이 차는 물집 때문에 간혹 생기는 통증 및 염증을 줄여주는 치유요법으로 사용된다. 재료 카모마일 꽃잎 상큰술물 상컵 만드는 방법 끓는 물을 넣은 통에 카모, 마일을 넣는다. 몇 분간 두었다가 찬물을 넣어 실온으로 낮춘다. 사용방법 15위 0분간 발을 담그고 있는다. 최소 3일간 하루에 입원 반복한다. 5. 바나나 미차 보카도 바나나 과육이 아보카도와 결합하면 보습 및 재생작용을 하는 크림이 된다. 이것은 물집을 자연적으로 완화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재료이다. 지방, 산, 아미노산, 항산화제를 함유한 이 재료들은 환부의 윤활작용을 하고 세포의 재생을 촉진한다. 재료 잘 익은 바나나 1,2개 잘 익은 아보카도 1,2개 만드는 방법 바나나 반개를 으깬 다음 아보카도 반개의 과육과 함께 블렌더에 넣는다. 덩어리가 없이 잘 섞이도록 블렌더로 간다. 사용방법 크림을 물집에 바르고 20분간 둔다. 찬물로 헹군 다음 이것을 매일 밤 반복한다. 신발을 신을 때 물집이 생긴 부분이 아픈가? 금방 발 물집을 치료하도록 위에 자연요법 중 하나를 골라 사용해보자. 또한 물집에 밴드를 붙이면 치유가 되는 동안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다.